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인도네시아 만델링 어떠세요? 독특한 향, 쌉싸란 맛, 입안 가득 차오르는 강렬한 바디감 특별한 커피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이 갈 커피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빈호 인도네시아 만델링 요파시아 하면서 문학인이 자기는 절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처음으로 놀라서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정치적인 사연이 없을 줄 알았다. 하나 보시죠. 이번 건가요? 개짧은 이은하 씨의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직원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의 점심 메뉴는 비빔국수와 사이드로는 미니 소고기 덮밥이었어요. 메뉴 좋네요. 둘 다 좋아하는 메뉴. 둘 다 탄수화물이 나오네요. 요즘은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 바로 직원 식당은 메인이 뭐가 됐든 쌀밥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요? 이게 구내식당과 외부의 부패식당의 차이죠. 외부 부패식당은 그런 얘기가 나와도 다음 날이면 잊혀지니까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내식당은 맨날 오는 그 사람이 맨날 항의를 하니까 밥은 반드시 나오는 걸로 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도 보통 한식은 메인 쌀밥에 국수 소반이 따로 나오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왔습니다. 파스타가 나온 날도 밥은 나옵니다. 그래서 비벼 먹어요. 진짜 맛있긴 하겠다. 그렇죠. 제 차례가 되어서 소고기 덮밥을 받을 차례였는데 급식대가 비어있었고 아주머니가 밥을 푸고 계시더라고요. 밥과 고기를 담은 그릇을 제 옆 남자 직원에게 내밀었는데 그 직원은 이미 그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밥 하나를 가져갔기에 있어요 라고 말했고 아주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아주머니 이건 너무 많아 남자 라며 제 반대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저는 여자입니다. 정치적 평행선이 요즘 여기서 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굉장히 유명한 양식집이 하나 있었어요. 양식집이라는 편도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저는 그래서 늘 궁금해요. 경양식의 경은 무슨 의미예요? 가벼울 경 자죠. 라이트웨이트예요? 네. 경양식은 돈가스와 비후가스가 나오고 그럼 중양식은 뭐야?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아 그런 거야? 나 지금 암! 경양식의 상징은 또 오뚜기 숲이죠. 후추를 엄청 처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 날 때 저희 학교 앞에는 양식집이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게 그 양식집인데 거길 가면 저런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튀기고 구워서 이렇게 넓은 접시에 한 플레이트로 주는 그런 집인데 항상 주문을 하면 우리가 돈가스 세 개라고 시키잖아요. 셋이 가서 그러면 직원이 우리를 한번 쓱 봅니다. 돈가스 남자 둘 여자 하나요. 이렇게 해요. 아 90년대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저랑 같이 다닌 친구는 아니요 남자 셋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운이 좋은 겁니까?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이야 제가 무심했나? 그래서 우리는 싸우기도 싫고 그러니까 아니요 남자 셋이요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하는군요. 그런데 뭐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가 결국 아주머니가 일부러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단 피드백을 받으면서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절대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은 정말 식당을 곤란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피드백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피드백보다 무서운 건 또 뭐가 있죠? 평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음식 쓰레기의 양입니다. 이게 또 사람을 곤란하게 합니다. 식당을. 하지만 어쨌든 잘못된 거죠. 이런 방식은요. 만약 제가 배가 많이 고팠다면 아니요 저 많이 먹어요. 라면서 밥그릇을 뺏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못했지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와 이은하 씨의 고민은 전혀 층위가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강제된 거잖아요. 그게 나쁜 거잖아요. 네. 당연히 표준 양이 있으면 거기서 덜고 덜어낸다. 더한다가 있어야 되는 거지. 기초양을 특정 젠더에 맞춰서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이다. 못 대쳐먹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런데 그걸 또 이 밥 퍼주시는 아주머니를 또 뭐라 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한 거죠. 그분한테 뭐라고 사실 해도 되는데.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이거 봐요. 이게 코멘트가. 이은하 씨가 어떻게 윤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멘트는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 많아. 남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아니. 여기서 남자는 욕인가요? 이 밥버러지야. 이 남자 같은 놈아. 그래요? 아 참 난감하네요. 그런데 남자라고 해서 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이게 심각한 남성 혐오를 내포하고 있는 게. 일찍 되죠. 요즘의 상식으로는 말이죠. 남자들은 혈당이나 올려서. 빠르게 성인평을 얻어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또. 진짜 이거는 요즘은 근데 아마 이게 제도적으로 좀 계도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식당에서 얘기 나오는 것도 저도 캠페인에서 몇 번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일상적이진 않다. 다만 이런 상황을 직접 마주하셨으니까 대단히 불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구내식당이 부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통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단가스의 메뉴는 아껴야 되니까. 그렇죠. 키친 안쪽에서 정해주시는 권력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친 안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서비스를 열심히 하실 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 DC 받을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중고등학교 급식도 이제 치킨 휠레가 나오면 그걸 배식하는 배식 당번이 한 명 생기죠. 그렇죠. 네. 그거는 막 못 집어갑니다. 아 그래요. 해결책이 있네요. 네. 그래서 언제나 그냥 적당량을 다 퍼놓고 쭉 깔아놓은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블라인드로 퍼야죠. 그렇죠. 블라인드로 퍼야죠. 밥을 푸는데 얼굴을 보고 퍼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해되십니까? 현 정부가 왜 블라인드를 없애고 싶어하는지. 이게 정말. 그런데 진짜 제가 아까 한 30년 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됐고 아직도 이런 것이 있구나. 있겠죠. 라는 게 저는 좀 충격이네요. 있겠죠. 요즘은 없을 줄 알았어요. 제가 전통시장 근처에 살잖아요. 네. 그 쪽에 이제 골목골목 아주 좁은 골목에 있는 유명한 맛집들. 실제로는 되게 맛있는데 리뷰가 거지 같잖아요. 아 예. 왜죠? 일단 현금을 안 내면 욕을 하시고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남녀양 꽤 따르게 주죠. 맞아요. 심각합니다. 그럴 거면 애들 뷔페 식당 가격 다른 것처럼 가격을 다르게 해라 차라리. 그런데 아무것도 답이 아닙니다. 블라인드가 답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보게 될 줄이야. 2023년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늘 이랬습니다. 이은하 씨 고생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됩니다.